아니 좀 저 우리 따님이 유준열 씨를 좀 굉장히 좀 좋아하신다고요? 아 요즘 좋아하더라고요? 아 그래요? 유준열 씨랑 친분 있잖아요. 예전에 작품도 같이 하시고. 현재 로봇소리에 유준열 씨가 나오죠. 아 그래요? 같이 나오시지. 누구요? 유준열 씨. 왜 두 분 바로 나오셨어요? 저기요. 아니 이성민 씨한테 왜 따지세요? 그래도. 바쁘셔서. 매배. 맞아요? 아니 근데 그 로봇소리 찍을 때는 지금처럼 뜨기 전이죠? 그렇죠? 그 당시에는 뭐 매니저도 없었다고 유준열 씨가? 네 없었어요. 아 그래요? 완전 신입급이었군요. 리딩 끝나고 밥 먹는데 혼자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. 식당에서 불러 같이 밥 먹고 그랬더니. 차로 태워다 주시군요? 이건 휴준이가 태워다 주시군요. 굉장히 연기를 잘했어요 그때도. 그때도? 잘했고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적극적이었었고.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랑 보다. 어 쟤 우리 영화 나온다니까 막 난리를 나더라고요. 좋아하는구나. 감독님도 후에 찍어놓은 게 조금밖에 없으니까. 어떻게 좀 더 느려 보려고요. 그래서 슬로우로 할까. 굉장히 느려.